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448페이지 소방설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설비는 일반적으로 2문제 정도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하재가 조금 많이 발생하면 특별한 큰 하재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3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방설비는 우리가 먼저 448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거기 핵심 정리 부분에 보면 하재의 분류적인 측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재의 분류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 A급 하재에서 나오죠. 그래서 일반 하재를 우리가 A급이라고 합니다. 일반 하재.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앞전 23회 때 주방 하재, K급 하재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일반 하재를 A급 하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목재나 종이류와 같이 타고 나면 재를 남기는 하재를 일반 하재라고 하죠. 그리고 유류 하재. 기름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액체성, 일반적인 그런 부분과 가스 부분도 유류 하재에 속합니다. 그래서 B급 하재죠. 그래서 하재 후 재를 남기지 않는 하재가 되겠죠. 그리고 전기 하재를 우리가 C급이라고 표현하죠. C급 하재. 그리고 주방 하재를 K급으로 구분하고 있죠. 주방 하재. 그래서 주방 하재는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개념이죠. 주방의 가스렌지 위에서 동물성이나 식물성 기름 가지고 튀김이나 요리를 하죠. 이때 하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K급 하재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23회 시험에서는 주방 하재 가지고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보시면 소방시설의 종류 분류적인 측면. 그래서 소방시설을 크게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이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방설비를 분류했을 때 첫째 소화설비가 있죠. 소화설비. 그래서 하재를 진화하는 이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거의 소화란 단어가 들어가요. 소화기다. 소화기구다. 옥내 소화전이다. 옥외 소화전이다. 그런데 단어 중에 소화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로 스프링쿨러설비죠. 자동식 소화설비 이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화란 단어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보설비가 있죠. 경보설비 있죠. 그리고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 부분하고 소화용수설비가 있습니다. 소화용수설비. 그리고 소화활동설비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단계할 수는 없겠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는 건 괜찮은데 이걸 단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개념상은 바로 이 소화활동설비 이 부분을 정확히 학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소활동설비. 그러면 이 소활동설비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류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하고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많아요. 그래서 이 소활동설비 6가지를 암기해 두시면 하는데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것이죠. 재연설비. 재연설비는 특별 피난계단의 부속실 또는 계단의 전실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에서 이 재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송수관설비하고 연결살수설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활동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라는 것은 하재시 소방관들의 소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 콘센트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비상콘센트설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선통신보조설비. 보조설비하고 그리고 연소방지설비에서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활동설비 6가지를 잘 정리하면 이 소방시설의 분류 종류적인 측면을 다룰 때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출제됐는데 계속 탑의 유도는 소활동설비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맞추는 이용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51페이지 보시면 소화설비에서 먼저 소화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화기. 소화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 먼저 예술지역에서 각 층마다 설치를 해주면 되는데 소방과 각 부분부터 보행거리로 따지죠. 그래서 보통 소화기는 소형소화기하고 대형소화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대형소화기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바퀴가 달려서 끌고 다니는 것이 대형소화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소화기는 보행거리,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거리로 따져야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되니까 끌고 가든, 이렇게 대형소화기는 밖에도 끌고 가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보행거리로 따진다는 거예요. 보행거리로. 이거는 20m가 되고 이거는 30m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대형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A급일 때는 보통 그래서 10단위. 그래서 이 대형소화기 기준은 A급일 때, A급 화제일 때는 10단위 이상. 그리고 능력 단위가 10단위 이상이고 B급일 때는 20단위 이상이 되는 것을 소화기를 우리가 대형소화기를 개칭합니다. 능력 단위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 대형소화기는 밖으로 끌고 다니는 형태. 그래서 얘는 보행거리 30m로 기준 잡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설치 높이는 소화기는 호수가 체결되어 있죠.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의 경우도 우리가 호수가 체결되어 있죠. 그래서 1.5m 이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호수가 체결되어 있을 때는 1.5m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호수가 체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바닥에서 0.5m 이상에서 1m 이하 사이로 갑니다. 그래야지 소방호수 체결이 용이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설치 대상이 나오죠. 기본적인 연면적 33m 이상이면 소화기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일반 건축구 33m 이상이 되면 구액이 되면 거실로 구액이 되면 각각 다 설치해 줘야 돼요. 그럼 얘가 큰 사무수를 분양받아서 칸막이 벽을 설치해서 여러 개 실로 나누죠. 그러면 각 실마다 33m 이상 되는 실마다 다 소화기를 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3대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큰 방에 하나 작은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설치할 필요 없고 아파트는 3대에 하나가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지정문화재나 가스시설 이거는 연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간략히 봐두시고요. 그리고 452페이지 보면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주방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대상은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인 아파트는 설치해야 되겠죠. 그리고 30층 이상 오피스텔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아파트는 청소하고 관련 없이 다 설치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의 경우는 30층 이상 오피스텔이 최근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가스나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하재 위험성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그 점 간단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54페이지 보면 옥래 소화전 설비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옥래 소화전이 우리 시험에선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옥래 소화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출제돼 가지고 최근에는 잘 안 나오고 많이는 안 나오죠. 옥래 소화전이. 그래서 최근에는 저 뒤쪽에 가서 피난 구조 설비나 이런 쪽을 다루고 있죠. 소방 설비 분류 앞에 아까 분류했던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옥래 소화전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옥래에 하재가 났을 때 누구나 불을 끌 수 있도록 이 옥래 소화전을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먼저 거기 보시면 수원의 저수량, 수원 수량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냐. 그러면 건축물에서 얼마만큼의 수원의 저수량을 확보해야 되냐.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에다가 우리가 2.6을 곱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원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우에서 구하면 돼요. 동식의 구성. 그런데 이때 이 N우는 5개 이상 씨는 5개로 한다는 겁니다. 5개 이상 씨는 5개로 처리하는데 이 개수가 각 층에 합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2.6 세제곱미터가 나온 것은 이걸로 나온 거죠. 그러면 보통 노절 선단 방수 압력이 0.17메가파스칼일 때 그때 최소한 방수량이 130리터를 확보해 줘야 돼요. 이거 이상 확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130리터에다가 곱하기 법정 저수량 20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130에서 20분 곱하면 얼마 됩니까? 2,600리터잖아요. 2,600리터. 그러면 1 세제곱미터는 1,000리터가 되죠. 그래서 2.6 입방미터라는 값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원저수량 이것은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산 문제로. 그런데 한 번 더 응급이 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주의할 점. 이 개수를 곱할 때 주의할 것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의미한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층마다 합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을 수조로 설치할 경우는 당연히 전용으로 해야 되겠죠. 소방전용으로 설치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합송수장치.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물을 일정한 압력으로 보내서 불을 꺼야 되겠죠. 만약에 압력이 약하면 호수 뿌리는데 바로 떨어지면 불 못 꺼죠. 불이 나오면 엄청난 온도가 올라가 하염 때문에 멀리서 물을 뿜어야지 불을 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송수를 해줘요. 그 가합송수장치는 기본적으로 펌퍼 가지고 많이 해요. 그런데 펌퍼를 이외에 수조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물 땡거 가지고. 그런데 기본적인 펌퍼 가지고 가합송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 얼마만큼의 그 압력을 갖춰야 되냐.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게 가합송수장치와 관련된 거죠. 그러면 가합송수장치와 관련돼서 첫 번째. 그러면 이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그래서 이 방수압력과 방수량 가지고 시험을 많이 출제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방수압력은 0.17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붙으면 최소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소. 최소한 이거 이상의 압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압력일 때. 이 방수압력일 때. 이 방수량이. 방수량이. 바로 130L 펌인 이상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0L라는 것은 이 방수압력일 때를 기준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압력이 높아지면 방수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130L는 이 압력일 때 130L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우측페이지 455페이지입니까? 자 그 3번에 보시면 우리가 토출척하고 흡입척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기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흡입척에서는 흡입척.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서 했던 거 동일합니다. 급수에서도 우리가 펌프했죠. 이거가 똑같이 어디 있었나 이 펌프는. 그래서 이제 옥래소화전이든 옥외소화전이든 스프링쿨러에서 펌프하든 다 똑같습니다. 흡입척의 압력 적정은 연성계나 이런 진공계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진공계. 그래서 연성계하고 진공계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만 측정할 수 있고 연성계는 대기압 이하나 이상의 압력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연성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토출척. 내뱉는 쪽. 토출척의 압력 측정하는 계기를 우리가 압력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압력계. 그래서 간략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면 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배관등이 나오죠. 배관의 세 번째 배관등에서 보실 것. 배관등적인 측면에서는 종합문제 지문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답이 됐던 것이 456페이지 5번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펌프의 성능은 체질 운전 시 펌프 전격도 140%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150%로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나와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배관 쪽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그러면 이제 수직 배관이 주배관이 돼요. 이 수직 배관이 주배관 개념이 되고요. 이것이 주배관이에요. 항상 소방 쪽은 수직 배관이 주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각 층에 이래서 이제 가지 배관이 나가겠죠. 이렇게 가지 배관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가지 배관을 줄여서 지간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소화전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소화전 박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옥내의 소화전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밸브가 이렇게 소화전 밸브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호스가 이렇게 체결되어 있는 거죠. 호스가 이런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소화전 밸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경우 여기에 소화전 밸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화전 밸브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간략히 알아두실 이 가지 배관. 그래서 이제 가지 배관은 기본적으로 이 간경이 기본적으로 구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간경이 40mm 이상으로 가짐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스릴 방식일 때는 이 부분이 호스릴은 저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호스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아유, 어떻게 됩니까? 펼쳐야 되고 다시 다 정리해서 넣기가 힘들죠. 그런데 릴이 있으면 좋은 게 편하죠. 감으면 되니까 쭉 뺐다가 싹 감으면 되니까 편하죠. 그래서 이 호스릴 방식일 때는 우리가 25mm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지 배관하고 이 호스 구경하고는 같이 가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서로 안 맞으면, 규격이 안 맞으면 조립할 수 없죠. 그래서 이 호스 구경은 똑같이 가요. 40mm하고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이때 이 수직 배관. 자, 이 주 배관은 기본적으로 50mm 이상으로 설계하면 돼. 50mm 이상. 자, 그런데 호스릴 방식일 때는 호스릴 방식일 때는 32mm 이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직 배관을 제가 하고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할 때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겸용을 할 때는 겸용할 때는 소화전 박스 안에 이 소화전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랫부분에 방수구가 별도 하나 더 설치돼 있어요. 그게 겸용이에요. 그러면 겸용할 때는 이 주 배관은 최소한 100m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주 배관의 강경은 100mm 이상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연결 송수관의 주 배관이 100mm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mm 이상으로 하고 이때 방수구가 나가줘야 되겠죠. 그때는 이 방수가 65mm 구경이 나가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소방호수가 기본적으로 65mm예요. 자, 그러면 옥래의 소화전만 호수 구경이 40mm예요. 호수일 때 25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방호수 구경 65mm에 규격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야지 맞겠죠. 규격화되어 있어야지 공사를 할 수 있죠.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456페이지에 보시면 함하고 방수구 등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러면 옥래의 소화전은 방수구 설치할 때 특정 소방 대상물 우리가 층마다 설치해야 돼 해당 부분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 수평거리가 25mm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아직 출제가 안 됐거든요. 공부하십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방수구를 하나 설치했다 가정을 합시다. 방수구. 옥래 소화전 방수구를 여기 하나 설치하게 되면 이게 반지름이 25m예요. 25m 최대 이하. 그러면 이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25m1을 갖다 반지름이 25m1을 돌리게 돼요. 그러면 다음에도 반지름이 25m1을 돌려서 여기에 다 커버되는 부분에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각 부분으로도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우리가 이 옥래 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거죠. 2번은 1번 개념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바닥으로부터 일정 오면.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밸브를 열어야 되겠죠. 이렇게 돌려서. 어, 딱 해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돌려야 되니까 이 높이가 1.5m입니다. 그래서 호스가 체결되어 있으면 제가 1.5m 이하로 간다겠죠. 1.5m 이하.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호스 구경은 우리가 40이라고 했죠. 자, 가지배광 구경하고 강경하고 같이 갑니다. 40mm 이상.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mm 이상으로 가준대요. 그러면 호스릴 때는 호스가 작은 이유는요. 호스가 너무 커지면요. 릿이 너무 커져야 되죠.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25mm 이상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겁니다. 이 옥래 소화전은 누구나 화재가 났을 때 끄라고 설치하는데요. 보통 분들은 잘 안 끄죠. 그래서 좀 불 있으면 빨리 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고. 그리고 이제 표시등과 관련돼서는 가게에는 이 옥래 소화전 화재 안전 기준에 있었는데 이것이 다른 기준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쪽에서 안 내고 다른 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시등은 많이 낼 수는 없어요. 지금 딱 두 번 냈어요. 여기서 한 번 냈고 발신기에서 한 번 냈고요.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발신기 쪽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적색등 켜진 게 있죠. 그거 표시등을 응용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다른 기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험을 이미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기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57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용어정립에 보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공계하고 연성계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진공계는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한 데에만 쓸 수 있고 연성계는 대기압 이하 이상에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저 부분 나오죠. 체절운전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체절운전이란 것은 펌퍼에 이제 그게 해놨죠.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자, 이제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입니다. 그래서 토출척에 밸브를 갖다가 닫은 상태에서 개피의 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보통 체절운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뭐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보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58페이지 보시면 옥외수화전이 나와요. 옥외수화전 뭐 옥외수화전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보통 이 옥외수화전을 설치할 때는 보통 1, 2층 바닥면적 합계만 가지고 따져요. 옥외수화전에서 이제 소방호소 체결해서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것은 1, 2층 바닥면적 합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층 바닥면적이 적은 건축물은 옥외수화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동이 한 동, 두 동만 딱 있는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옥외수화전은 1, 2층 바닥면적이 클 때 설치하기 때문에 동이 적은 건축물에는 잘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 옥외수화전이 여러분들 하단 근처 부분 같은데 보시면 이 옥외수화전이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옥외수화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이 측면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옥외수화전에서는 먼저 전까지 옥외수화전은 두 문제 뺏기 출제가 안 됐습니다. 딱 두 문제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평거리 부분 묻는 게 제일 먼저 나아져요. 그건 40m 이하가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 언급을 했습니다. 수원저수량 이 두 가지만 딱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일본의 수원 관련된 거 있죠. 수원저수량. 그러면 수원저수량은 또 내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7입방메다 곱하기 N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개구수 하면 되는데 기구수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 이상 시 두 개로 봐주면 됩니다. 두 개로 봅니다. 이때 7은 방수량 350L 퍼밍 이상이 돼야 돼. 최소 방수량이. 여기에다가 법정저수량 20분을 곱해서 해 준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이 소방에는 기본이 법정저수량 20분을 기준 잡고 있어요. 20분. 기본 20분입니다. 20분. 20분이 되는데 이제 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있죠. 그런 게 되면 이제 40분이 되고 초고층 50층 이상이 되면 60분으로 가요. 그래서 20, 40, 60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유도등에서만 예외에요. 유도등은 안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이 20분인데 뭐 11층 이상 되거나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바로 60분으로 가요. 유도등만.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20, 40, 60 이렇게 가는데 유도등만 20에서 바로 60으로 갑니다. 그런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가합 송수장치와 관련돼서 이 5개의 소화전에 자 이제 방수 압력이 0.25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돼요. 최소한 이거 이상의 방수 압력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이 방수 압력일 때 이 방수량이 0.25메가파스칼 때 350리틀 퍼민 이상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두 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수 압력과 방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돼요. 얘들이 나와야 돼요. 5개소화전. 얘들이 안 나오면 시험이 없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조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459페이지 배관등에서 호수적결구는 지면으로부터 0.5메 이상에서 1메. 왜냐하면 여기는 호수가 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단에 막 호수 체결돼 가지고 소방호수 체결된 거 못 봤잖아요. 그래서 호수가 체결돼 있지 않을 때는 0.5에서 1메 로 가요. 호수가 체결돼 있는 경우는 1.5메 이하로 간겠죠.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호수구경은 65mm짜리 호수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옥내 소화점과 호수구경이 다르고요. 나머지는 호수구경이 65mm로 간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60페이지 스프링쿨러 설비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하지 분류 A, B, C, K급 화재 분류했던 거 그리고 소방시설에 우리가 소방설비 시설에 분류를 했었죠. 크게 5가지로 분류했는데 특히 소활동설비 6가지를 꼭 강의하십시오. 그리고 옥내 소화점과 옥외 소화점의 그 규정을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올해는 앞전에는 주방화재 가지고 다뤘는데 올해는 소방시설 분류 종류적인 측면이죠. 그 부분 정확히 일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